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전월세 플랫폼 빈방입니다. 오늘 보여드릴 방은 테크노면에서 가장 좋다고 주인분이 말씀하시는 그런 원룸이 같습니다. 네 보시면 오른쪽에 아주 넓은 신발장이 있고 냉장고 자체도 아주 크고 주방 공간이 이렇게 넉넉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. 네 그리고 중문에 딱 설치되어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으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큰 1.5배 정도 되는 크기의 방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. 네 그리고 이렇게 또 욕실을 보시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네 뒤로 돌아 보시겠습니다. 이렇게 넓게 구성된 공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왼쪽편은 이렇게 약간 에틱한 그런 옷장이 준비되어 있고 또 베란다가 또 분리되어 있고 냉장세탁기 또 책상에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. 뒤로 보시면 이렇게 경북대학교 테크노멀 쪽 바로 보입니다. 네 뒤로 한번 보시면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. 빈방점 시호점 케알에서 더 많은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